방송국에 좀비 피하는 법 올라왔다구요? 좀비 피하는 법? 좀비 피하는 법 좀비 피하는 법 아스팔트의 좀비가 뭐나요? 몰라요? 아니면 100대 아스팔트에 올텐데 아 특정 아스팔트 어 저기 집이에요 저기 갈게요 특정 아스팔트 다이아셋이 필요할때다 아 무섭네 이거 자 자 숙입니다 헬프미 아임 섹시걸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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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였지? 아까 짓봤는데 남의 노출도 남의 노출도 남의 노출도 집 어디있었지? 아까 집 본거 있었는데 잘못 봤나? 철도 따라갈게요 철도 따라갈게요 잘못 본거에요? 빨리 가야겠다 템 파밍하러 잘못 본거구나 엠 엠 맵 맵 맵이 안떠 헉 헉 헉 개망했다 개망했다고 저번에 작곡 맞붙유 아닌가 내가 쏜거 알아요 내가 쏴가지고 에이 제가 쏜거 알아요 제가 쎄가지고 좀비올까봐 여기 올까봐 마을이 언제 나와? 계속 이렇게 가야되나? 헬프미이 외국인 목소리처럼 내야되데 외국인 목소리는 다 톤이 높잖아요 헬프미이이 헬프미이 계속 따라가면 되나? 집이 언제 나와? 저긴가? 잘못 본건가? 나무가 다 집같이 생겼어 외국 할머니래 어 예루엘 예루엘 얘기하는데 웃는건가? Do you know héro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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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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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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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줄여줘! 사람은 없나? 크흐흐! 아! 아! 존나 무서워! 양털 어떻게 깎아요? 쏘면 안되지 않나? 침대는 무슨 침대에요? 집이다! 아... 아이씨! 하우스! 헬프미! 헬프미! 어... 아까 진짜 무섭어요. 요! 하길래 사람이 반갑긴 했는데 반갑긴 했는데 반갑긴 했는데 무서워요 좀비 있어요 좀비 너무 많아요! 이... 제트 누르면 나름 구락가지만 제트 누르면 엎드리더만 뒤로 가야겠다 뒤로 가야겠다 택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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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네 무섭네 택배나 도대here 엎 택배나 르 택배나 좀비 져있다 어떡해 넘어 넘어 어떻게 들어가 으허 무서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문 열지? 안 열려요? 문 열고 들어오나? 어? 방송에 글 하나 더 올라왔다네? 아 개무서워 미쳤어 아 내가 왜 이걸 안다 해가지고 아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서 지릴 것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대로 안 부분 아 아 아 무서운 거 아니야? 도와주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워 무서워서 지렸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하 서브 어떻게 알려줘요 이거? 엄마 이깟 엄마 이깟 엄마 이깟 서브 어떤건지 모르는데 편컨님께서 한 개서면 고맙습니다 편컨가 어서 없쇼 개구리 같애 쭛됐다 쭛됐어요 아야 타려 피 흘려요 아이디요? 저 아이디 뭐냐면 엄마가 싸줘 도시락김치국물이 흐르고 있어요 엄마가 싸준건데 엄마가 싸줘 엄마가 락앤랑통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봉다리에 그냥 넣어준거에요? 아 개 빡쳐 내가 락앤랑통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 빡쳐 안놀아 엄마 내가 락앤랑통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하하 으아아 으아 으아아 자 김치국물 씻어야겠어요 이렇게 학교가면 애들이 놀리기 때문에 냄새도나서 애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좀 씻을게요 자 건너겠습니다 풋 가방 없어져요? 이것만 건널게요 어? 저거 왜이래요? 뭐야 금방 사과님께 새겨서 핵할게 어서오실 고맙습니다 아이요? 아 이거에요 아이 아 후추오빠 왔네 후추오빠 암드하자 같이하자 암드할래? 무서워서 못해봤겠어 무서워서 못해봤겠어 어떡해? 깔아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을게 자 저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죽어요 흑백방송이에요 흑백방송 싫어요 롤같애요 흑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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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백방송 JEK 어제 암드 너무 어렵다 저 중계방 생겼었네 암드 너무 어렵네요 이거 이게 이거 화면을 어떻게 해야되지? 이게 힘든게 이렇게 해야되나? 어떻게 채팅창을 봐야되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머어머 후추오빠 내일하재요 아 내일 진짜 내일해야겠다 이거 못해야겠다 어려워 너무 와 암드 저 혼자 하긴 너무 힘든거 같은데요 그쵸? 도와주시는 분들도 없어서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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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